기십 veterans 아 비용 이 새 Blech 또 버스 타고 있네 버스도 못 타시나 봐요 너잉스 좋아요 깔끔하네요 지원씨 기분 좋구만요 해주세요 아 고르티님 만원 감사해요 이잉 기분 좋구만요 아아 와드지롱 어? 여긴 균을 냈었어 승전보 아 개빈 텔론 네잉스 좋아요 네잉스 이런거 설명해줘야 된다니까 같은 티어인데 같은 티어라도 탐내가 다르잖아요 마스터 출신인 선생님이 참으세요 하긴 어떻게 다이아 1 서풋이 내 템포를 따라오겠어 봐봐 뻔하잖아 진짜 잘하는 서풋은 망하거나 못하는 원딜을 어떻게든 키워서 캐리하게 만드는 그게 진짜 잘하는 서포터야 진짜 서포터 고수 서포터 정의가 그거야 진짜 그럼요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지원님 아니 그런거 해달라는거 아니구요 프로 도구 마타도 케어해 실패한 똥물쥐 그저 똥똥똥으 아니 그 판은 피오라가 던져서 졌잖아 아씨가 언제까지 우려먹어 아니 이게 탐레드리 치면 역겹다 그러면서 무슨 자진한 일 존나 꺼내오네 자기들은 저도 그럼 잘한 판 꺼내올까요? 챌린저 900점 어디 개발라는데? 나도 그걸로 그럼 개독을 해먹어겠네 여기 리그에서 내가 제일 고참이네 승 제일 많아 아니 나 좀 이겨서 봤더니 패가 왜 17패가 더 많냐? 현장하겠네 얼마나 진거야 씨발 갱온거 같은데 아아아아 이 새끼 은근 사거리 조절 못했다고 지랄하네 아 뭐해 뭐하냐고 라인 좋은데 왜그래 나와요 거기가 좀 아 진짜 미니언 맞춰야될거 아니야 왜 자기가 쳐맞고 있어 아니 이러면 손해인데? 사실 내가 서포트할 듀오할 서포트이 없는게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느 서포트 나랑 듀오하고 싶지 않을거 같긴해 근데 어디를 서포트할 해야돼 제가 말했잖아요 괴물지 명언 서포트는 도구다 서포트 탓을 하지 않은 언딜은 죽은 언딜이다 아 짧네 아 아 아 아 풀을 빨리 쓸걸 그랬네 아 이렇게 쉴드가 쉴드를 한번도 못 받은거 같애 싸울 때 아 이새끼 이 쉴드선마 안했네 쌍놈우새끼 이거 이새끼 이선마 했네 아 어쩐지 쉴드가 좀만하더라 어? 아 진짜 통할거 같애 진짜 아니 아니 와 아 아 진짜 답도 없다 아 아 진짜 아니 이거 인장은 왜 가는데 서포터로 대체 아 너무 싫어 진짜 너무 못해 이거 인장 간거 봐 무슨 선미칼 갔어 그리고 오 아 아 이 게임 못 이기네 이 게임이야 쟤네가 3번 넣어줘야 돼 3번 이기려면 쳐봐줘 네이스 어어 이러면 이러면 모르는데 아 근데 결국 럭스 때면 질거 같애 럭스 잘려갖고 기만고문에 속지마세요 훔쳐 아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어 아 아 진짜 씨발 욕마렙네 진짜로 욕마렙네 으 어 야 이거 어떻게 이기는거냐 한타 베이스 아 이게 슈즈 잭스야지 진짜 아니 가앤가야겠는데 한타 한 번에 끝나는데 이제 아 좀 주지 아 나 가야나 그러는데 아 씨발 좀 달라고 씨발 집털 못잡잖아 아 진짜 아 죽같다 진짜 아 죽같다 진짜 아 존나 아깝다 베이스 아 너무 아깝다 어디 못가죠 못가요 못가요 아 하아아악 하아아악 하으쌻 이걸 이기네 와 야 잭스가 자 사기라니까 치 젠장 잭스 믿고 있었다구 아 럭스 신사 기습기 리포트 해야돼 기습기 때문에 존나 힘들었어 진짜 고맙습니다 니가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만들고 야 생겼더라 이러난다니까 어? 만들지마 좀 끊어버리지 저거? 어 좋아요 형은 집에 갈거야 래쉬 느낌 있어? 잘하네 아 솔직히 본캐할 때 원 딜러들 잘하지 뭐가 그건 좀이야 씨발 보는 놈 존나 없네 아이고 야야 난리났다 진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야야 왜왜왜왜왜 그냥 직선으로 땡겨 땄는데 서품만 한 애들이 특히 자야 그걸 잘 맞아요 자야 기터를 잘 맞아 야이 개씨 그냥 욕 나오게 하네 진짜로 고맙습니다 너야 쓰레쉬 대리팀 돌려bag낸 계좌 응 뭐래 병신아 흫흐흐흫rum 저도 고맙습니다 오빠 하하하하하 빨리 아 이게 이가 안 풀리네 아 헤카린이 왜 이렇게 기냐 얘 힐 없어 노일 야 랭가 레전드다 아 랭가야 너 진짜 랭가 언침인데 왜 이렇게 못해 싸대기 마렵잖아 진짜 아 랭가 진짜 아 아 랭가 씨바 진짜 하는 것도 너무 없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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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 뭐하냐 너 뭐해 뭐해 이 씨발 새끼야 뭐하냐고 뭐하는 거야 몰뚱몰뚱 뭐하는 거냐고 정글에다 처먹던가 와 와 진짜 신나다는데 너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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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뭐하는건지 모르겠어 아 카톡 볼까 광고 힐링 휴가 인생샷 카톡이 아니라 내가 뭐 삼성보호 광고인데? 이거 하잖아 이거 얼른 해야돼 아 욕 먹혔다 한 달에도 이겨야 되는데 아 살 수가 없다 어딜 가도 못 살아 어딜 가도 안 돼 안 돼 랭가가 너무 못해 서렌즈 저 새끼가 놀랐네 아 13점 오르고 10점 떨어지네 아 랭가 딜량 봐 아 진짜 씨발 아 리포 됐구나 아 한 번 더 하고 싶네 아 개새끼 점수 관리좀 할게요 님들 하루종일 본캠만 하면은 점수를 올릴 수가 없어 혹시 뭐 자기가 다이아 가는 승격전이다 제가 한 판 더 해드릴 수 있어 저희도 야수 할거에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할생각 없었는데 연결이 되어있네 몇 살이에요? 네 21살이요 군대 갔다왔어요? 안 갔다왔지 공익 아 공익이에요? 네 아 덩파즈 많이 하셨나보네 하하하하 좋습니다 제가 선배네요 네 님 네 학교 안가요? 학교 안가요? 자퇴했어요? 공부를 못해서 못갔어요 아 저랑 똑같네 어우 나랑 공통점이 많은데 전 수능날 같이 했어요 수험표 받고 PC방 갔어요 수험표로 할인받았는데 개꿀이야 그거 참 자랑드리겠습니다 하하 어이씨 이즈 이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즈 네이스 아 좋아요 어? 어? 희트나 네이스 자르반 잘하는 데 이게 자르반 잘하는데 진짜? 아 쟤네도 주여.. 쟤네도 복게리오 걸렸나 봐요 그죠? 제가 15승 1패인데요 잘하나 어? 그러네 15승 1패네 뭐야? 자르반이 15승 1패인 이유는 아직 장해시를 못 만나서 그럴 수도 있다 미안하네 저친구 널 얼리고 싶을 텐데 나도 근데 뭐 사정있는 사람이라 받을 수가 없네 저여서 빼야되는데 자르반 올텐데 살려줘 으 아 아 야야야 뭐하냐 밑에 싸운다 어 뭐야 야 캣틀 레전드다 딜을 해야지 궁을 당기고 있네 아 열심히 해봅시다 지금 이 사람들 이기고 싶을 내가 봉키 할 때 그 기분일 거 아니야 이겨주고 싶어 그러니까 더 나는 야 레오나 마무리를 왜 안해 이거 아 아 에반데 아 이걸 이렇게 된다고 이게 아 아 아 아 어우 샛 뭐야 이거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 오빠가 하는 거래요? 님넘넘 이거 바로 넣어 봐야 되는데 왜 못 잡아 이거 아 이거는... 어! 어! 기토라 와! 아님 어떡해요 이거 떨어져가지고 이겨주고 싶었는데 아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또 자기가 다이아 올라가는 승격전 2승 2패 다 하시는 분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번에 진짜로 전판에 야소 벤이었는데 이번에는 야소 삶의 야소로 캐리해 줄게요.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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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캐리